다양한 작사의 평등장의 풍성아실링의 보장입니다. 정선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선아리랑 시장 50주년 1966년도에 시장이 열렸습니다. 50주년에 되는 날 오늘 여러분 특수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 가수는 아주 그 당찬 가수입니다. 탁 외모에서 보면 아주 그냥 눈에서 힘이 탁 있으면서 이 가수는 정선아리랑이 아니고 울산아리랑이에요. 아시겠죠 누구인지 온 정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서울 아가씨입니다. 서울 아가씨 활맥이 바라드는 철로 나를 가해 사랑을 기다리는 서울 아가씨 아가씨입니다.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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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한 게 피어나는 설렘 동강에 사랑은 깨달음으로 정서 나아가시기 이누람 선배께 따라 세운가고 떠나간 그 눈이 언제 오렸나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정말 보고 싶구나 그리우고 싶었어 철학물에 지워라 우리 사랑 만날 때까지 한강의 힘을 보낸 한강 넌 왜 말이 없느냐 나란 왜 힘을 보낸 동강 너는 외만이 없느냐 아유, 알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. 오늘 정선 아리랑 시작 50주년 아유, 참 오래됐는데 아유, 와보니까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근사이셨어요. 아유, 여러분 축하드리고요. 아, 정선 아리랑을 불러야 되겠죠? 네, 정선 아리랑은 대표복인데 저도 우선 아리랑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. 들어봐주세요. 네. 아유, 참 오래됐는데 나를 닫아주던 그 손길 애국도 같던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 놓고 눈물 차가 떠나는 사랑 하나만 그 마음의 사과는 내가 담겨 내는 해라 무슨 소리 그래도 있는데 어느 곳에 처음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끄럽니다 아 시끄럽이 울주니 이미 오시려나 아 울산 아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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